안녕하세요 여러분 날씨가 진짜 너무 덥네요 네, 제가 이번에 일본 여행을 가게 됐는데요 면세점에서 고프로 6를 구매를 했어요 그래서 당일날 수령을 하게 됐는데요 이제 고프로를 쓰는데 필요한 악세사리들을 몇 가지 구입을 해봤어요 알리익스프레스로 구입을 했고요 요렇게 4가지입니다 고프로 전용 악세사리도 있고 아닌 것도 있고 겸용도 있고 그래요 자, 하나씩 같이 볼까요? 먼저 이 브랜드가 약간 나름 유명하다고 해요 알리익스프레스에서는 꽤 많이 팔리는 브랜드인가봐요 중국 브랜드인데요 울란즈? 울란즈 맨프로토 삼각대랑 조금 닮았죠? 열어볼게요 제가 미니 삼각대는 다이소코나 이런 저렴한 제품이 있긴 있는데 핸드폰으로는 무게를 버티는데 미러리스 카메라부터는 무게를 좀 못 버티더라고요 그래서 좀 튼튼해 보이는 걸 고르다가 좀 유명한 제품들은 가격이 비싸길래 저렴이 버전으로 사봤어요 요렇게 정말 짧은 요렇게 볼도 있고요 미니 삼각대입니다 이것도 똑같은 울란즈 제품이고요 이건 정말 조그만 삼각대예요 요건 이제 액션캠에다가 연결하면 좋을 것 같아가지고 구입을 했고요 요렇게 피면 삼각대가 되고 혹은 이렇게 들고 찍어도 되고 이거는 핸드폰에도 사용이 가능하고 액션캠에다가도 쓰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똑같은 것 같아 보여도 이게 크기가 좀 더 작은 거라서 체감하는 거는 상당히 크더라고요 보기에도 차이가 꽤 나죠 같은 미니 삼각대지만 얘는 미러리스까지 가능한 꽤 튼튼한 삼각대고 얘는 정말 간이용 핸드폰이라든지 혹은 액션캠 정도 정말 조그매가지고 들고 다니기 좋을 것 같아요 역시 똑같은 울란즈 제품인데요 이걸 뭐라 그러지? 볼 헤드? 헤드볼? 네 요렇게 헤드볼만 있는 건데요 어 요렇게 요 조그만한 미니 삼각대와 연결을 하면은 액션캠을 이제 여기다가 쓸 때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각도가 조절이 되기 때문에 네 요렇게 돌려가면서 조이는 거네요 딱 액션캠용 그쵸 볼 헤드고요 자 요건 뭐냐면 요것도 똑같은 회사 제품인데요 요게 이제 진짜 필요한 제품이에요 가격은 요건 조금 비쌌는데 그 대신에 굉장히 튼튼합니다 어 안에 포장도 뭔가 막 이렇게 스폰지? 굉장히 딱딱한 요런 스폰지가 들어있고요 이게 알루미늄인가? 되게 튼튼한 그런 거래요 약간 녹슬었네요 좀 녹슬어 있긴 한데요 요렇게 딱 굉장히 견고해요 튼튼하고 뻑뻑하고 요기 밑에다가는 삼각대를 연결하는 단자가 있어요 예를 들면 예를 들면 여기 밑에 구멍이 있어서 요렇게 삼각대를 연결을 할 수가 있어요 자 요렇게 삼각대가 연결이 일단 되고요 위에 돌리는 게 있어가지고 요거를 돌리면 요렇게 늘어나네요 자기 핸드폰에 맞춰서 이렇게 크기로 늘릴 수가 있어서 이렇게 돌려서 조이는 거예요 조금 시간은 오래 걸리지만 돌려서 조임으로써 이게 뭐 스프링 같은 게 아니고 완전히 돌리는 방식이라서요 되게 튼튼하게 잡아주네요 어 이게 흔들림이 진짜 아예 없고요 돌려서 잡아주고 있고 그 다음에 요 위에 사이에 보면은 핫슈 단자가 여기 숨어있대요 그래서 저 마이크라던지 요런 핫슈 그쵸 디카에 달려있는 그 핫슈 단자가 여기 있어가지고 조명이라던지 이렇게 연결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요렇게 핫슈 단자가 있어가지고 위에다가 추가로 액세서리들을 연결할 수가 있어요 이걸 내가 왜 샀더라? 아 이걸 내가 왜 샀냐면요 제가 인터넷 방송을 만약에 라이브를 하게 되면 혹시나 인터넷 방송 말고 따로 고화질을 녹화를 하고 싶다 이러면 여기다가 핫슈 단자에다가 제 고프로를 여기다 연결해가지고 동시 녹화를 하려고 샀거든요 음 밑에다가는 핸드폰으로 라이브 유튜브나 이런 라이브를 하고 이 위에다가는 고프로를 연결해서 고화질로 녹화를 할 수 있게끔 그런 용도로 구입을 했습니다 가격을 한번 볼까요? 가격을 한번 쭉 보도록 할게요 자 가격은요 요 조그마한 미니 삼각대랑 요 위에 따로 끼운 볼헤드까지 요렇게 두가지 합쳐가지고 6,649원 이고요 요거 두개가 같이 묶어서 판매를 했어요 조금 요 큰 삼각대랑 굉장히 튼튼한 알루미늄 거치대 요렇게 두가지가 같이 해가지고 26,512원 엄청 싸게 샀죠? 배송비는 무료에 33,159원 배송비는 무료에 33,159원인데 어 할인쿠폰 판매자 할인쿠폰이 같이 있어가지고 38,440원에 이 모든 것을 구매를 했습니다 요 액션캠용 삼각대와 볼헤드 그리고 요 하슈단자가 있는 요 튼튼한 거치대와 요 미니 삼각대까지 요렇게 몽땅 해가지고 3만원이에요 무료 배송 정말 싸게 샀죠? 배송기간은 제가 7월 18일날 주문을 했네요 그러니까 한 열흘 정도 한 9일 정도 걸렸고 빨리 온 편이죠? 어 제가 이것저것 구매를 했는데 요 제품이 제일 빨리 왔어요 9일 정도가 걸렸고요 요 미러리스트 카메라에다가는 요거 끼고 다니면서 촬영하면 좋을 것 같아요 튼튼하게 그리고 액션캠은 요거 그리고 원래 쓰던 삼각대에다가는 핸드폰으로 촬영하면 딱 좋을 것 같네요 네 간단하게 이렇게 알리익스프레스로 직구한 카메라 삼각대들에 대해서 같이 살펴봤는데요 여러분들도 저렴하게 직구하시길 바래요 재밌게 보셨으면 좋아요 구독하기 눌러주시고요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안녕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감사합니다.